드디어 우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늘 그렇듯이 중국이 저가 공세해 우리나라가 늘 당해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국유 메모리 반도체 업체 YMTC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주력 품목인 낸드플래시에 대한 저가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이 뒤에는 늘 그렇듯이 애플이 있습니다. YMTC의 부족한 기술을 지원해서 품질을 좀 올려주고 가격을 훌려치고 한국과 경쟁 구도로 만들어 한국의 낸드플랫의 가격을 깎는 전략입니다. YMTC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노트북 제조사를 상대로 저가 전략을 펼치면서 재고가 쌓여 값이 떨어지고 있는 낸드플래시 가격 하락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트렌드포스는 YMTC가 올해 하반기 더 많은 노트북 제조사에 저가형 소비자용 SSD를 납품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전체 소비자용 SSD 가격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YMTC의 영향력은 크지 않으나 올해 1분기 YMTC의 점유율은 3%에 불과합니다. YMTC의 낸드플래시를 사용하는 고객사는 대부분 중국 업체로 한정되며 중국에서 만든 낸드플래시를 중국 세트 업체들이 사들여 중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해외 판매는 되지 않으나 중국자 국내에서의 가격 포지셔닝이 저가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애플은 늘 그렇듯이 한국의 제품 가격을 깎는 방법으로 중국 업체를 끼워넣는데 지난 5월 128단 SSD단 낸드플래시를 아이폰에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 YMTC 낸드플래시에 대한 세트 업체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SK하이닉스, 티옥시아에서만 낸드플래시를 공급받아 사용했는데 YMTC가 애플의 세 번째 낸드플래시 공급사로 선정됐으며 이는 YMTC의 128단 낸드플래시 품질이 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YMTC는 저가 공세와 함께 첨단 기술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YMTC는 최근 4세대 3차원 232단 낸드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과의 반도체 산업 패권 경쟁이 고조되자 중국을 대표하는 YMTC가 200단 이상 낸드플래시 개발로 앞서가는 모습으로 YMTC가 중국 정부가 소유한 국유 반도체 업체인 만큼 기술 수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이 있습니다. 2016년 설립된 YMTC가 2018년 64단, 2020년 128단 낸드플래시의 양산에 성공하면서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선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예상되기 때문이며 YMTC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고강도, 제재는 변수입니다. 미국은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의 양산에 필요한 미국산 제조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제재를 검토하고 있으나 업계는 제재가 시작되면 YMTC가 제2의 허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도와주는 것은 실제 미국 반도체 제조회사인데 역설적인 현상 이야기만 뉴스에 보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겠다고 하면서도 미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는 불티나게 중국으로 팔려가고 있는데 이제야 제조를 막겠다고 한들 제조가 막히지 않을 듯하며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들은 더 발빠른 대처를 해야 할 듯합니다. 결국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의 선도가 중국의 반도체 메모리 굴기를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화이팅입니다.